2019년 11월 3일 2019년 11월 3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아라 follow follow me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블랙예질입니다 여러분들 와 귀여워 장난 아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블랙예질입니다 뭐야?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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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보고 가야지 너희들도 봤지? 사진? 오케이 뭐 봤지? 뭐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사람이 한거 아닌거 같아요 잠깐만요 뭐야? 뭔데? 뭔데?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뭡니까? 이거? 분명히 여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잖아요 몰두 오늘은 얘기해 봅시다 오늘은 얘기해 봅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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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진짜 화를 좀 삭히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이 얘기로 합시다 어? 빠진다.. 잠깐만.. 잠깐만.. 빠진다.. 집중! 잠시만.. 집에 갔다.. 나까지 안 죽겠어.. 왜.. 진짜.. 어떻게?? 시선을 찾아뵙TIG sake.. 하.. .. 하.. 하..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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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여기 있다.. 이 안에 있다.. 엄청 세다.. 엄청 세다.. 엄청 세다..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오늘 부족하고 폿 절대 안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스스로 감당하고 이겨내 보겠습니다 절대요 부족하고 폿 오곡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저 얘기만 듣고 나갈게요 아까 누구부터 본 것 같아요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저 잠깐 들어가서 얘기하죠 가지 마시고.. 저한테 해코지하지 마시고 얘기 좀.. 어린 꼬마아이 하나 본 것 같은데 누구예요? 저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죠? 저한테 뭐 건드리지 마시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거짓말을 하세요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냥 말로 하세요 네? 말씀으로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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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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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nyway 안fedringe 사진 왜? 잠깐 나갔다 놓고 여기 놓고 여기.. 사진 봐 드릴게 잠깐만 놓고 놓고.. 사진 봐 줄게 사진 봐 줄게 사진 봐 줄게 그렇지 그렇지 사진 봐 줄게 잠깐.. OK OK 12년에 돌아다니라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저 들어갈건데.. 이제 장난 좀 그만 치세요 말로 합시다 말로 아까 전에 무슨.. 사진 액자를 봐주라면서 저한테 확인시켜 좀..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에? 에? 어디 있어요? 누구에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지금? 누구랑 같이 있죠? 누구랑 같이 있죠? 저거 뭐야? 제가 모르겠는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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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누구 들어왔다.. 와..잠깐만.. 어디에 계십니까? 왜 그렇게 화나셨습니까? 왜 그렇게 화나셨습니까?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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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나셨습니까? 빨리! 여러분들, 저한테 분명히 얘기한게 있어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세요 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딸 저 잠깐 빙의 걸렸었는데 그게 뭔 딸이라는 얘기를 하고 딸을 엄청 찾는듯한.. 엄청 하니서린 소리로 딸을 찾고 있었어요 내 딸, 내 딸인다 오빠들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오빠 저번에